민아 그거 줘? 응 입에 있네 입에 거 생기고 야오야오 응 하하 뭐 골랐어? 화장품 모양 아니야 이거 캔디야 화장.. 화장품 모양 캔디백 이게 다 캔디야 사탕이야? 응 응 민아 비가 갈거야? 이게 다 캔디야 담아 우와 담아 들고 다닐거야? 응 뛰지말고 와 이게 다 캔디야니 말도 안되지 엄마 이건 내꺼 이야 다같이 샀네 케찹 찾아봐 케찹 이쪽이 아닌가? 건너편이래 건너편으로 가자 건너편으로 가자 건너편으로 가자 이거 세일한대 2980원 910g 그걸로 샀까? 네 그걸로 어 그거 하나 사 갖다놔 아 잠깐만 이거 세일하는거 맞아? 큰 야 이거는 5080원 어떻게 이게 더 싸? 이거는 큰데? 몰라 그럼 이걸로 갔다올까? 아 이게 세일하는거였네 그래서 이렇게 쌌구나 케찹이 이것도 마카로니 맞아 이거 사이즈만 다른거야 야채면 야채리본면 야채리본면 이거 하나 사 이거 하나 사갈까? 근데 리본이야 응 하나 사 예쁘네 리본이야 그것도 이거 김초밥 이거 엄청 커 김밥하고 육우초밥 먹을까 저녁이구나 어 사회사 엄청 커 육우초밥이 이거랑 갖다놔 어 모양이 좀 좋게 엄마가 드릴게 엄마가 그리고 어 엄마가 이거 찾았던거야 못봤었어 그 브랜드 똑같아 이거 4개 잡아 다 부서지면 안돼 엄마 그러고 김밥하고 잠깐 아이 옳지 어우 잘하네 민아 너 그 주스 어디서 가져왔어? 그것도 살 거야? 어! 어! 우리 식사예요. 우리 식사예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것도 먹을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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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아, 이거 발랄 수도 있잖아. 엄마, 이거 발라볼까? 바르는 건 아니고 먹는 거지. 소탕이 돼. 너, 발라볼래. 야. 먹겠습니다. 이거 그냥 손으로 먹어야겠다. 손으로 먹어, 그치야. 애긴 이거 케이크 머, 그치. 엄마, 안에 선크림 있어. 케이크. 맞아. 너무 크니까 한입에 안들어가잖아 개구리알은 좀 맛없다 개구리알 아니야 날치알이야 너무 준비됐다 유나 여기 김밥 참치에만 가시고 이게 맛있어 엄마는 먹을게 엄마가 그걸 좋아해 주아도 이거 김밥 한입 먹자 아 유구초밥 먹고 있었구나 먹고 먹어 이게 좀 매워 그럼 이거 먹어 참치 먹어 이게 좀 매워 참치 와사비도 배우면 엄마와사비 빼먹을게 진짜 어쩐지 뭔가 좀 맵더라 좀 매워 맞아 와사비 와사비 엄청 매운거 엄청 맵다 와사비 코찐하네 엄마 빼고 싶게 좋아 좋아 네 잘 너 어찌하므네 이모 이거 먹어 김밥 줄게 엄마가 이거 먹어 이거 맛있어? 이거 또 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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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개구리 알은 먹는 거에도 먹으면 안 되지 개구리 알 먹나? 먹는 사람 없을걸 개구리 알 개구리 알 노는 거 사서 노는 거 있잖아 물에 불려서 크게 해가지고 노는 거 먹으면 안 되지 응 개구리지 응 수고기 다 불고기 응 응 응 응 민아 줘요? 응 네 응 응 응 응 응 응 와사비 좀 엄마 빼줄까? 응 와사비 매워 다 먹었네 와사비 너 없어 와사비 네가 다 먹었어 응 가운데만 들어있거든 응 응 너 매운데 어떻게 먹었냐 너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어 응 응 더 맛있어 응 형들 대단하다 왜 응 매운데 엄청 매운 미쳐 좋아 아사비 이것도 맛이 어떨까? 먹어봐 당연히 와사비가 올 수 있을 수도 있어 맛이 없겠지? 그건 없어 이거 와사비 아니야? 어 맞아 와사비야 엄마는 얘도 와사비 들어주는 거 아니야? 와사비가 다 들어있구나 엄마 빼먹을게 미나 좋으면 큰일날뻔다 아 얘도 와사비 들어있어 엄마 빼먹을게 가운데 와 어떡해? 어 코가 찡해 아 가운데 와사비가 다 들어있구나 그러네 코가 아파 맞아 코가 아파 코가 아프다 미나 그냥 다 얻었으면 완전 큰일날뻔했어 응 내가 언니 먼저 먹어봤어 형인지 어디에 먹을래? 이거 새우 여기도 빼내려야 돼 새우를 먹어 새우먹어 응 응 포인트가 새우야 음 어 코가 진짜 짜리 되게 많이 들어갔다 다 하면 어떻게 먹었니? 응 어 와사비 되게 많이 들어갔는데 그냥 먹었다보니까 뭐 니는지도 몰랐어 응 그냥 먹었어 그냥 엄마도 코가 진한데 와 지금 나 코 엄청 아파 처음 먹어봤지 이런거 응 이거 이렇게 먹어볼거야 흘리야 앞에 들고 먹어 그럼 그릇에다가 아 다시 만나고 가카 아 아멘